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블로그에는 이 세금의 폐지를 요구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유예나 수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일을 여야 지도부 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식시장 활성화 반환과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식투자자들이 이 세금을 이재명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의 명확한 결잠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집할 때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국내 증시를 벌인다는 메시지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세금의 도입이 한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세금이 1%의 부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왜 99%와 100%가 이렇게 강하게 민주당을 비판하는지 생각해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당내 전당대회에서 세금 기준 완화안을 제시한 블로그에는 세금 폐지를 촉구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공개적으로 세금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이 무리하게 시행될 경우 1,400만 명의 주식 투자자들이 투자 손실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내에서 세금 시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이 법은 이미 3년 전에 여야 합의로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4회 정책 토론회를 열어 세금 시행, 유예, 보완 등의 방안을 눈이할 계획입니다. 잠시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이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 때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잔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연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금 205638-2209 똑같이 무료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